오늘은 보고 듣고 읽고 만지면서 놀 수 있는 자동차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이펜이라는 건데 그림을 누르면 내용을 읽어준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세이펜 배고파요. 여보세요? 112죠? 여기 사고가 났어요. 도와주... 경찰서. 경찰서. 실패. 우리도 출발해 볼까? 우리도 출발해 볼까? 출동! 멋진 경찰관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 사이렌 켜고 경찰 버스도 출동! 난 경찰 버스야. 경찰관 아저씨들을 두르고 출발해 볼까? 사람들을 도와주러 출동하는 동물도 있어요. 내가 누구냐면 멋진 경찰말! 힝힝! 경찰 기만에 출동! 경찰 기만에 출동! 경찰차가 가지 못하는 곳을 난 갈 수 있어! 언제든지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하라고! 이 그림 하나하나도 다 읽어준답니다. 체코 경찰차, 스위스 경찰차, 일본 경찰차, 미국 경찰차, 폴란드 경찰차. 우리는 경찰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가... 배터리가 부족하여 전원이 꺼집니다. 충전으로 사용하세요. 일부 부족하여ân